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17장 11절에서 23절까지 영적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문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하버드대학이 있죠. 하버드대학은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찰스 엘리엣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어요. 그 총장은 하버드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후 부부가 찾아왔어요. 총장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보니까 아니 그래도 나를 찾아오려면 옷도 좀 정장을 하고 좀 멋있게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허스름하게 이렇게 노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아이고 별 별을 넘는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이 노후 부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학교에 후원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장이 봤을 때는 아이고 뭐 옷도 저렇게 입고 후원을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쁘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옷도 잘 입고 오고 아주 헬스마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 열면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총장은 그 노부부가 옷도 그냥 그죠. 그냥 그렇게 입고 오고 정장도 하지 않고 총장을 만나러 오는데 정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니까 아이고 뭐 기부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하고 그냥 차갑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아 나는 이 하버드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 노부부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총장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이 학교에다가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이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들 목숨을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에다가 이 노부부가 학교를 차렸냐면 캘리포니아의 최고로 부자인 부부예요. 이 부부가. 그런데 총장은 영적인 눈이 안 터지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어디를 갈 때 어디를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겉모습으로 옷을 잘 입고 메이크 입고 또 명품을 걸치고 명품 백가방을 들고 또 어떻게 하니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보면 속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에 투자를 해서 아들이 죽어서 아들 대신에 거기다가 학교를 세워내고 더 좋게 하려고 기부를 하려고 했어요. 총장이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스탠보드라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들이 이 스탠보드라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대학교를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서 만들었다는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아무것도 아닌 거지가 와도 우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이라도 더우면 시원한 물이라도 한껏 주면서 이 물이라도 더 씌고 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우면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해서 타서 입고 추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다잇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다잇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 봐. 다잇만 죽으면 괜찮은데 많은 백성들이 딸려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은 없어져도 우리 내 아이에게 속해 있는 그런 백성들 때문에 내가 압살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잇에게 아주 좋은 모사꾼이 있었어요. 후세와 아이도벨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후세는 다잇에게 낳고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어떤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으면 너는 나를 택할래? 저 사람을 택할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갈망할 때도 있는데 또 사람은 어떤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다잇이 저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가니까 다잇은 이제 청년이고 다잇은 이제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압살롬을 쫓아가면 내가 1등 공신이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 아잇도벨은 압살롬을 쫓아가고 후세는 다잇의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성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말을 해줘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어요. 사독의 아들 참 아비아달. 그런데 후세가 계직종에게 말을 하면 계직종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과 또 누구죠? 여기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에게 건네줘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아비아달과 요나단은 또 엔노겔에 가서 있는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엔노겔에 그 있는 요나단에게 전해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요단강 나루토이에 있는 다잇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벨이 압살롬에게 청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만 2천명의 군사를 주면 다잇을 내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제안이 채택이 돼서 다잇을 치러 갔으면 다잇의 군사는 다 죽죠. 만 2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니까 훈련받은 군사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에게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아이돌벨을 말만 들을 게 아니라 후세에게도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후세에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다잇이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왕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압살롬에게 그러죠. 절대로 군사 같이 안 잘걸요. 다잇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말 안 하죠. 후세는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군사를 더 많이 모아서 다잇을 치러 가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후세가 시간을 벌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얼른 계집아이한테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다잇에게 빨리 오늘 저녁에 요당강을 건너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는 후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돌벨은 영적인 눈을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쫓아서 갔지만 후세는 끝까지 다잇 편에 서서 다잇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둬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후세의 몰약이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돌벨이 또 압살롬에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이돌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몰약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돌벨이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둔 궁에 있는 후궁 10명 있잖아요. 그들과 동치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아이돌벨이에요. 왜 그래요? 왕의 첩을 건드리면 왕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의 첩별을 10명을 후궁을 동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17장 1절에 보니까 아이돌벨이 또 압살롬에게 또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 2천명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다이세 뒤를 따라서 내가 가서 다이잌만 쳐죽이고 백성들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영적인 눈을 안 가진 사람은 영적인 눈을 안 가진 사람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장로들이 다 아이돌벨이 말이 아우 맞네요. 맞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도 부르라 이게 하나님의 성리예요. 후세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후세의 말도 한번 우리 들어보자. 아이돌벨이 맞는지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군데 가서 우리는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이돌벨은 여차여차 말하니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말을 하죠. 아이돌벨의 대표모락이 선치 못해요. 이제 후세의 모락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을 용사라 병법에 익은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아니하고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모락은 이르하니라. 후세가 이제 자기의 전략을 내놔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왕께로 모으세요. 압살롬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랫사람 후세의 모락을 아이돌벨의 모락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절대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문서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27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니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왕을 만들지라도 이를 작정하시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계절이 오니까 계절이 바뀌고 절기가 바뀌니까 뭐라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휴 참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절을 잘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절기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가진 사람은 선조들이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도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에스도는 이제 하만이 모략을 꾸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문지기를 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도에게 너는 왕후가 아니냐. 네가 금식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아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왕후로 그 자리에 있게 한 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건데 네가 못하다니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한 달 있다가 나중에 왕곁에 한 달 동안 왕곁에 안 가요. 그리고 삼일을 금식하고 나서 한 달을 왕에게 옆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왕 앞에 갔더니 세상에 에스도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금호를 이 에스도에게 딱 내밉니다. 아무나 금호를 내미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 몸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습니다. 근데 이때의 하마는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이었어요. 자기가 막 장대를 25m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모르더게를 거기다가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안 왔어요. 이제 에스도가 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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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열한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모르더게는 뭐예요? 문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기를 쓴 것을 보고 아 모르더게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는데 나는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마는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장대를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 달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구덩이 파놓고 그 구덩이 내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 15절에부터 보겠습니다. 후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14단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후세의 모략이 더 오른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후세가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이비에게 구해라. 오늘 밤에 광연하르트를 찾지 마시고 아무쪼록 밤을 새서라도 건너가게 해라. 이렇게 전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단 아히마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히마하스는 사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엠노겔로 가서 머물고 어떤 게 집중은 저희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나와서 구하고 저희는 요나단과 아비아달은 가서 다이비에게 구했습니다. 그쵸? 전달이 후세가 어떻게 했어요? 계집동에게 전달해주면 네가 빨리 가서 그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에게 이렇게 이렇게 전해라. 이제 이 사람들은 미리 계약을 다 이렇게 계략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요단 나르타로 가서 다이비에게 전해줬어요. 18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이 한 소년은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소년은 요단과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한 소년이 압살롬에게 구했어요. 아니 그 두 사람이 저렇게 요나단 저기 요단강이 있는 대로 막 그리로 가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물이 우리가 옛날에 그 뜨레밭 뜨레밭 있죠?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켜고 거기다 곡식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사람들이 압살롬에 이 두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나 이 두 사람이 일로 지나가는 거 봤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아니 저리 어디로 가던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내 건너 가더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성리예요.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수화에 보면 정탕꾼을 숨겨준 나비 있죠?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보이넘 뭔가 가지고 쫓아가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그런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을 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말이 딱 귀에 걸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숙여가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아 하나님이 저 말을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빨리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자문서 16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2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을 해도 거기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잡아뜨려요. 다른 길로 가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따라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한테 묻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사무에라 9장 13절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무비보셋이 남아요. 무비보셋은 다이까 네가 먼저다 내가 나중이다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전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자기와 함께 전쟁하고 동무였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은 뭐예요? 네가 먼저 왕이 되라. 나는 나중에 되겠다. 이렇게 서로 그런 아주 친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 때문에 항상 마음이 걸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울의 왕가에 누가 어떤 가족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과 전쟁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랬을 때 도망가다가 이제 무비버셋을 떨어뜨렸어요. 무비버셋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쩔뚝바리가 된 거예요. 쩔뚝바리가 됐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에게 말하랍니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요. 쩔뚝바리예요. 마귀를 집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장장 데려와라 데려와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무비버셋을 데려왔더니 쩔뚝바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감히 왕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강은 이 무비버셋에서 다리가 쩔뚝거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어떤 흠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비버셋에서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버셋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다윗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절친한 예전에 마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정말 내 친구 피를 나누는 피를 나눠줬지 않았지만 정말 내 살이라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 그 친구의 내가 가족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다. 우리도 이다음에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봐야 되는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것을 끝나게 하셔요. 육적인 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간 후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이 두 사람을 찾으러 왔었죠. 찾으러 찾다가 없어서 돌아갔어요. 간 후에 두 사람이 다위도왕에게 빨리 물을 건너가세요. 이 요단아 강을 건너가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이 요단을 건널세 23절에 보니까 아이돌벨이 자기 묘락이 시행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이돌벨이 아니 다윗을 다윗과 늘 함께 모사를 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자기가 한 계획은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후세가 모략한 것이 거기 됐으니 이 아이돌벨은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구나 후세가 채택이 되고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죠? 자기 집에 이르러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안 가진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은 끝나게 하셔요. 그렇죠? 24절을 다이소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길러왔다니 진을 치고 다이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은 다이소 도는 자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건너가자 막 이랬어요. 이 세 사람은 뭐를 했냐면 다이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밑에 쓰여있죠. 침상 대야 28절에 침상 대야 질그러 밀 보리 밀가루 볶음 곶이 콩 팥 볶음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가져다가 다이소 백성들에게 먹여준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바르실레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소비와 마길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건너가서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바르실레는 뭐라고 하냐면 바르실레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기맘이 있는데 기맘을 좀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누구요? 내 아들. 우리는 지도자로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총알받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급하게 뒤로 숨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노마서 8장 5절 신약의 248장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영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이돌 벨의 생각은 사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을 메고 죽잖아요. 그쵸? 영의 생각에 생명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후세는 뭐예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어요. 다이선 살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뭐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다이선은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정받고 있는 왕이에요. 다이선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한 번은 잘못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아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아는 멸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라. 가서 항복하고 70년만 거기서 살아. 아들 낳고 딸 낳고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아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냐면 2년이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70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 말을 듣겠어요? 2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2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사람 말을 듣겠죠? 그러면 예레미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육적인 눈을 가진 2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말을 하니까 두 달 있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육적인 것을 끝나게 하셔요. 육적인 건 길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육적인 건 아주 짧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조가심 하고 벌고 쓰지도 못 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을 때 돼서 후회하잖아요. 뭐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벌었으면 버는 만큼 좀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쓰지 못할 때도 써보고 이러고 가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만나요. 때로는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놀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있지? 이럴 때도 있어요. 왜? 없어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많이 넘쳐서 부자가 아니에요. 넘치면 뭐합니까? 똑바로 쓰지도 못하고 똑바로 베풀지도 못하고 똑바로 자기에게 써보지도 못하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총장은 오늘 우리가 예야를 보면 이 하버드 총장은 어떻게 하죠? 자기 앞에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왔다고 별시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받아서 학교에 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안 터지니까 못 받잖아요. 저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삶 후회 없는 인생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룬 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은 끝나게 해버리셔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해 주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겉모습 살아가는 그의 생활 그것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말씀에 축복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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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